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EU 입국을 금지한 지 100여일 만인데요.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과 국이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국경을 개방하고 있지만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미지집니다. 유럽 상황을 유영미리 포터가 지냈습니다.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연 프랑스 파리 에펠탑. 저층만 재개장했는데도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. 코로나19 발생 전 에펠탑 방문객의 80% 이상이 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프랑스 국내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.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피본스에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. 대부분 외국인이나 인근 국가 관광객들로 이탈리아 관광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한 미국 관광객 입국이 여전히 제한돼 예전만큼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스위스도 여름철 휴가 시즌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.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여행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에펠터입니다.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분간 해외 건강기기, 스위스 등 유럽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유럽의 국경 개방이 관광산업 회복과 안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감염 차단을 중요시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관광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YTN 월드 유영미입니다.